다이아두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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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시청자여러분들 오늘은 리아랑 말이야 다이아문드를 캘거야 다이아두키즈 리아야 일로와봐 나무를 캐면 뭐가 나와? 당연히 원목이 나오지 풀을 캐면 뭐가 나와? 풀을? 풀을 캐면 씨앗이 어? 그러면은 이건? 흙이 나오겠지 당연히 흙이 나오 어? 계단? 자 오늘은 다이아몬드를 캘거야 그러면 그만은 직선 다이아를 캐도 다이아두키즈가 안나온다는 이 말이야? 모르지 그건 어떻게 알아 다이아두키즈가 떠나보자 대지를 잡으면 그러면? 대지는 거기 나오겠지 어? 나온다 나온다 블럭만 그렇게 인식하는 건가? 국경이는 만들 수가 없어 나무를 찾아야 돼 나무를 저기! 말이 있어!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다른 블럭일 수 있어 다이아몬드를 찾아보자 뭔 곳에서 안찾아도 될거 같아 어어어어 맞아 맞아 어? 침대 캐니까 화살 손이 참개니까 레일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별을 꺾으니까 벽돌이 되는 마법이 이거 이거 문 캐 보자 문... 문 캐 볼게 어? 문 캐니까 하늘에 셔클 생자가 나왔어 어? 뭐야? 엄청나 이거 캐 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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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 이거 뽑아! 나무 나와! 나무! 이거 이게 나무였어! 이걸로 곡괴기 만들자! 이걸로 곡괴기 만들자 좋아 좋아! 와 니들아 찾았다! 나무가 나오는 거! 이건 뭐야? 여목 여목 곡괴기를 만들어서 내려가보자! 그럼 나오겠지! 무슨 생각이야? 응 우리 먹을 것도 많으니까 빵도 많잖아 우리 그치? 그럼 이걸 좀 더 캐가야겠어 응 어? 에메랄드 나왔어 에메랄드 다른 것도 나오는구나 오오 자 가보자 이제 자 갑시다 우리 동굴로 들어가보자 이제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 아까 저기 동굴 있었는데 그래 여기로 가자 우리 꼭 다이아몬드 캐자 다이아몬드가 어디있을까 잠깐만 내려가보자고 우리 응 여기야 여기 동굴을 찾아버렸어 나도 찾았어 그래 내가 너한테 갈게 어?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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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보자 석탄은 뭐 나오려나? 뭐 나와? 김치가 나오는데? 김치? 설마 좀비 고기? 좀비 고기가 나오는데? 뭐야 돌도 스몰 샌드가 나오네? 아니 이거 어? 곡괭이를 만들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만들 수가 없다고 횃불도 만들 수가 없어 뭐 찾았니? 이거 아까 울타리가 철조각도 뱉나봐 울타리를 마구마구 만들어서 철조각으로 맞으면 되지 않을까? 어? 크리퍼가 뭐 줘? 크리퍼가 다 책 주는데 책? 크리퍼가 인젠트 책 줘 어? 그러면은 좀비도 똑같을 거 아니야 좀비도 다른 걸 준다는 거지? 아니 안보여 깜깜해 너무 깜깜해 횃불 좀 횃불이 필요해 걱정하지마 나한테 목탄이 있어 너무 깜깜해 날 밝게 해줘 음 됐다 화나지 오 잠깐만 전동 레일을 부수면? 다르게 나오네? 양털 나오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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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황색 양털을 또 부수면? 그럼 사람 계단을 또 만들어서 또 부수면? 응? 용어물에 오! 파란색 양털 파란색 양털을 부수면? 오 셀커 상자 셀커 상자를 부수면? 오! 철이다! 철이다! 아이 잠깐만 셀커 상자를 만약 부수자 일단 그러면 이거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철건 철 줘봐 철로 우리 철국게임 만들자 철국게임 만들자 오! 그리퍼! 으아악! 음 근데 이거 무한동력인데 이거? 또 올려봐 계속 계속 올려봐 그러네 오오 무한동력이었네 알았어 나도 그럼 계속 놀게 우리 내려가볼까?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래 우리 쭉 내려가자 이상한 블록이 나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려가자 내가 캐도록 할게 응 내려가고 있어 으으으 이러면 괜찮아 나만 믿어 으응 우와 짱이다 어 슬라임불이 나와 걱정하지 말라고 왼쪽으로 아래 용암이 있는 거 같지 않니? 오오오 으아악! 야아아악! 괜찮아 괜찮아 우리 좀비를 잡아보자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너무 아프다 아 아 좀비고기 나와 좀비고기 아니야 아니야 아 별로야 별로 다이아몬드는 어디있을까? 오케이 그럼 우리는 다이아몬드 캤을때 뭐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한거야 그치 가보자 가보자 우리 그럼 가자 자 이제 다이아몬드를 캐러 가보자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어디로 구할 수 있을까? 허허 궁금하잖아 철을 캐 보겠습니다 어허어 고기를 주는데 영톨 처음 보는 영톨 소탄불록 안 나온다 끝이네 내려가자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과연 다이아몬록은 어디있을 것인가 다이아몬록은 어디있을 것인가 다이아몬록은 어디있을 것인가 다이아몬록은 어디있을 것인가 해보자 음 뭐야 이거 이 블록 캐니까 막 나오는데 뭐가 책이 날카로움 찌르기 어와 인첸트 책 막 나와 뭐야 이거 인첸트거든요 힘 미끼보 찌르기 와 장전 날카로움 3 우와 어 아래 동굴 동굴 좋아 좋아 다이아몬드가 있을거라 어 레드스톡 캐면 뭐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오지 버섯 버섯 어? 도끼 나와 어 도끼 나오고 버섯 캐니까 버섯이네 산식력이 좋아하는 오 청금석 까펫 나왔어 까펫 오 카펫은 또 뭐 나오는거지? 오오 별로인걸로 꽃나오네 여기가 Y가 몇이야 11인데? 어 일직선으로 파면 되겠다 어 근데 저 위에 길 아니야? 길로 가보는게 좋겠어 그래그래 다이아몬드를 한번 찾을 때까지 해볼게용 빨팡 띠 띠 빨팡 저리로가 이 endlich 어? 당장 파이틀 señor 몇개나 났어 아 안좋은겠나 나을거 같은데 아니야 이런건데 얼마나 힘드게 찾았어 좋은게 나오겠죠 아 아 뭐야 뭐야 그거 다이아몬드는 랭턴이 되었습니다 랜턴이 나왔잖아 랜턴을 부Ok 에메랄드 블럭 에메랄드 블럭 에메랄드 블럭이야 에메랄드 블럭을 부시면 어? 계속 나와 콘크리트 가루를 부시면 뼈가 나오고 끝났네 망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어 그거 부셔봐요 어? 못 부셔 못 부셔 아 이거 다이아몬드 어디서 나오는걸까? 일단은 내가 알기로는 동굴에는 이제 없어 철 금 금 금이 있구나 금 금이 있긴 하네요 금을 찾아 봅시다 저는 이거 부숴봐야겠습니다 뭐 나올지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아 실망 아까 봤던거지 아 이거 그거다 똑같애 철 나오는거네 아 다이아몬드 어디서 나오지 안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달려 걸리겠어요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한번씩 만들어봐야겠군요 이녀석 어딨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안되겠어 이거 한달이 걸리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셔보겠습니다 주시면 그냥 부시는건가요? 제가 다 하나씩 부셔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이아몬드 도구들 꺼내놨습니다 갑니다 부셔봐요 부셔봐요 계속 부셔보겠습니다 아 제가 부시겠습니다 주세요 그게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나무 세트부터 갑니다 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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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찬나무 누워보게소 찬나무 누워보게소 우리 부자야 와 와 이거 되게 좀 어이없네 뭐야 이게 찬나무 누워보게소 겨우? 찬나무 누워보게소 나왔네요 다이아몬드가 오 잠깐만 다이아를 부수면 뭐 나오지 다이아몬드? 아 이거 이거를 부시면 양털 검정색 코라 코스 이거 나오는데 아 끝이네 별거 안나오네요 이 면목이 짱이었던걸로 면목이 말랩이네요 여러분들 열심히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겨우 뭐 티엔티 아 티엔티 부시니까 돌 나옵니다 깨진 벽돌 부시면 하얀색 콘크리트 콘크리트 부시면 아무것도 안나오고 갖다오고 아무것도 안나오고 와 뭐야 몰묵이 짱이네 네예 여러분들 좀 어이없네요 뭐 이런게 나오냐 깔끔 여러분들 오늘 다이아몬드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았구요 다음에 더 어허허허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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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